알칸타라는 포르쉐의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이 gts 모델 인테리어 소재로 알칸타라가 채택되었다고 25일 밝혔다. 두 모델에 적용된 무연탄 그레이 컬러의 알칸타라 소재는 기술적인 특성과 미적인 디자인을 접목시켜 모델의 인테리어를 한층 더 강화했다. 이번에 알칸타라 소재를 채택한 포르쉐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이 gts 모델은 21인치는 레드컬 어휘 프레이크 캘리퍼 및 트윈 듀얼 스포츠 레디 시스템이 적용되어 기존 모델과 차별화를 이루고 포르쉐 특유의 스포티한 매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단한 스타일을 완성했다. gts 모델 전용 스포츠 시트는 전자식으로 쉽게 조정이 가능하며 그 커브를 돌 때 운전자를 지탱해주는 양 사이드 패널에도 알칸타라 소재를 적용하여 최적의 안정감을 제공한다. 이외에도 콘솔 암레스트, 로프라이닝, 실내 천장 및 도어 패널에 무연탄 그레이 컬러의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되었으며 위에 대비되는 레드컬러 스티칭으로 덧대어 스포티한 분위기를 강화했다. 또한 스티어링 끼리도 적용되어 알칸타라 소재 특유의 통기성과 그립감을 통해 뒷칸의 운전 상황에서도 정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알칸타라는 이번 허브 부분에 소재 특유의 그립감과 내구성 및 통기성을 갖춘 가벼운 기능성 특성을 포즈 보유의 스포티하고 우아한 감성을 결합시켜 편안하면서도 부족스러운 인테리어를 완성했다.